오늘은 마태봄 6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약 30대의 청년이 부인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참 가슴이 좀 답답하고 속이 좀 빈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또 변비가 됐다가 또 설사가 나왔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혹시 암에 걸린 거 아니까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긴 했지만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증상이 또 진단이 나오질 않아서 우리 병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내시경도 해보고 초음파도 보고 일상적인 그러한 검사들을 쭉 해본 결과에 아니나 다를까 특별하게 어떠한 기능성 질환 외에는 특별한 질병의 진단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이 이것은 정신신체증에 의한 너무 염려가 많아서 생긴 병이 아닐까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좀 하시고 또 이러한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면 자꾸 다른 어떤 병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뭐 피부가 조금 빨갛게 부어오르면 피부암이 아닌가 기침을 하면 폐암이 아닌가 그야말로 그 아내도 참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정말 건강 염려증이라는 그러한 것을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그분에게 병이 없다고 말하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고 무언가를 발견해야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러한 염려증의 하나의 많은 병자들이 그런 곳으로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질병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자녀들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하고 또 실제 원인을 직접 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진단이 필요하는 그러한 질환이 바로 염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진단하고 과연 내가 하는 염려가 꼭 필요한 염려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삶의 질이 처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는 메립나오라는 그 단어를 헬라우로 쓰고 있습니다. 그 메립나오는 그 원어의 뜻이 메리조라고 하는 그러한 나누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누스라고 하는 생각 마인드가 합성이 돼서 쓰여진 단어가 메립나오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 생각이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정함이 없이 항상 어떠한 그 생각이 집중이 되지 않냐고 갈라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야말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으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손해를 가져다 주고 병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피차를 찾는 것입니다. 과식을 하면서 먹는 것을 탐식하다 보면 잠시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또 술이나 흡연이나 또 약물의 남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염려가 가져다 주는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는 큰 해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질환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4명 중에 1명은 정신적인 이러한 질환의 문제를 겪었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정신적인 질환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염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결과가 바로 불안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과도하게 염려하게 되면 불안이 오고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정신과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 어떤 두려운 상태에 우리가 접하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피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근육이 경직이 되고 또한 위장관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소화불량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염려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공포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성과가 있을까?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면 참 혈압도 올라가지 당뇨도 올라가고 면역 기능은 저하가 되죠. 왜냐하면 부신 피질 호르몬 컬티솔이 분비가 되면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집니다. 또한 흥분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부신 수질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많이 되면 그야말로 활성산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서 그 활성산소가 하는 일은 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염색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또 혈관에 혈관 벽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 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당뇨나 혈압의 문제가 뭐냐면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런 혈관이 망가지고 더군다나 또 신장이 망가지는 것도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쫙 떨어지게 돼요. 나중에 투석하게 되는 그 결과가 바로 사실은 당뇨와 고혈압의 합병증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에 의한, 염려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치매, 노화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발생하게끔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염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내게 매우 해로운 것이야. 염려가 내 정신 건강에도 안 좋지. 혹시 내가 정신질환 걸리는 거 아닌가. 미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러한 두려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염려를 낳는 것입니다. 몸이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염려가 또 그 염려를 또 낳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염려의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 염려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점점 커질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는 염려에 대한 긍정적인 또한 믿음이야. 염려를 해야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나쁜 일인지 나를 해치는 것인지 내게 좋은 것인지 이게 염려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는 내 최악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염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대한 것을 걱정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 염려로 인하여서 지속적인 만성적인 염려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원인을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염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내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는데 과연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염려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70%가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2%는 실제로 염려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4%만이 불가학력적인 염려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96%는 우리가 도무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걱정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 속담에도 염려는 영혼을 파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염려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이 그냥 헛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96%가 허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배려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믿음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기도의 대가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지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야. 그리고 믿음의 끝은 염려의 시작이요. 염려의 믿음은 염려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염려는 끝나는 거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아주 적대적인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일종의 불신입니다. 염려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염려할 것을 염려하느냐.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거룩한 염려예요. 거룩한 근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육체의 피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단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직장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이 탈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현재에 대한 내 직분에 대한 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사망 전사자 수가 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전장에 보내놓고 염려하여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염려는 사람을 쓸데없이 죽이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이 바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폭이 공갈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 것이다. 염려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염려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저리가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염려의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 것을 현재,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96%는 다 쓸데없는 염려예요. 사실 4%는 불가학력적인 거예요. 그건 견뎌야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뇌신경학을 연구하는 시카고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염려로 인해서 생기는 그 치매가 말이에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냥 별로 염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배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것은 염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와 또 프리온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생겨서 알츠하이머를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로 인해서 혈관이 파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뇌혈관질환, 혈관성 치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새는 50대, 40대도 치매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염려로 인한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뇌세포가 퇴화돼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빌리포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염려할 때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를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에서 자육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처방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해방이에요. 염려에서 해방.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오늘만 염려하는 것입니다. 현재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잊혀져버린 것이네요. 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누가 보곤 9장 6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고린더우스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창조가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색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메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십자가 안에 다 묻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다 덮어지고 사라지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다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림가 되었다 이겁니다. 묻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몇 년도에 너를 만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책임을 정가하는 거야. 책임을. 내가 제 원수를 그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것도 자기 잘못이죠. 그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공갈치는 것. 이거 주술하는 사람들, 점쟁이들, 이러한 무속인들, 이러한 것의 공갈에 이게 휘둘리면 안 된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야. 점수라는 사람이 당신 여기에 가면 죽을 팔자예요. 여기 절대 이 동으로 가면 안 돼. 이곳에 이런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것에 꽂혀서 살라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운명 소위 말하는 사주 팔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맞지도 않아요. 그 마귀가 하는 이러한 헛소리 말이에요. 사주 팔자 이렇게 척을 펴놓고 토정 비교를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것은 가스라이팅이야. 흑암의 권세 가스라이팅이야. 여기에 소가 안 넘어가. 유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의 독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저주의 권세가 범죽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주의 권세의 위협에 눌려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운세 이런 것들의 마음에 치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이러한 문제들이 다 파헤지는 거예요. 해방이 된다. 믿습니까? 해방이다. 모든 멍해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해방의 축복이 되는 것이오. 염려해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내일 자체가 염려할 것이야.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오늘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멍해는 쉽고 가벼워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과거의 멍해, 미래에 대한 멍해,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멍해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해야 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내가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이라 이겁니다. 오늘 수고는 그날로 축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과거, 미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발목을 잡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워 떨며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어미소가 되는 주님이 이끄는 멍해를 같이 매면은 우리는 가볍고 쉬운 멍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면서 우리의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과업도 능히 감당하고 성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토와 모든 일, 현재만 염려하세요. 염려는 염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근심해야 돼요. 그 근심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을 감수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내가 하는 염려를 왜 거룩하고 종기하신 주님께 왜 맡길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적극적으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내게 그 짐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그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산책을 하고 하면 가방을, 또 가방 좀 놓고 가라. 왜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냐. 그런데 그걸 굳이 그냥 그거 속에 책도 있고 하니까 꼭 메고 가는 겁니다. 강변을 산책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가다가 그냥 가방을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방을 또 메야 되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보면 스마트폰까지 내게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그냥 귀찮으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자녀의 짐을 즐거이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맡기세요. 자 여러분 이 맡긴다는 말은 에피렙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에피렙토는 에피라는 것은 의학용어예요. 위라는 말입니다. 에피, 위라는 거예요. 또 렙토라는 말은 던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피렙토 이것은 던져버린다. 위에다가 던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단어가 동일하게 한 번 똑같이 쓰여지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리고 그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곳 길바닥에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에피렙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낙이 위에 던져버리고 또한 그 낙이가 가는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낙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주님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염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던진다는 말은 캐스트란 말이에요. 마치 투수가 포수를 향하여 던지듯이 그 포수는 투수가 던진 것을 딱 잘 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죽게 던져버린다는 것 맡긴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염려를 피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나면서 소경된 바디메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던 거덧 그것은 거지의 상징이죠. 소경된 거지가 덮을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덧을 벗어 던져버린가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질러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 자기의 염려, 근심, 걱정 눈을 보지 못하고 그 구걸하는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주님 앞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소리지지 말라고 제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며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 그러자 그는 즉시 거덧을 벗어 던져버린 거야. 자기의 거지의 상징인 거덧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 바디모의 거덧을 던져버린 후에 그는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덧을 던져버린 후에는 그는 눈을 뜨게 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한 자기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거지의 그러한 형편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를 던져버리면 염려는 주님께로 가고 주님은 그 염려를 다 짊어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은혜의 결단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염려가 들면 예수님께 염려를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찾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로 새로운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염려는 일종의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죄악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짐이 덜어지는 것 아닙니까? 짐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염려는 잘 돌아가는 기계의 톱니바퀴 속에 있는 모래알처럼 기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염려의 모래를 기계에서 빼버려야 그것이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의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그 고궁을 한번 관람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궁에 관람하다 보면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주로 큰 그림 액자나 그 양탄자와 같은 그 아주 큰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의 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주가 적의 포위당에서 참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그 그림의 그림을 싹 걷어내고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 도로가 있는 것이 항상성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농자의 그늘 안에 사는 그러한 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지는 화살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년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존자의 날개 속에 우리가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처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문이에요. 그 비밀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비밀의 도로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모든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포화가 폭탄이 떨어진 곳에 움푹 파인 곳에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정지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원수의 공격과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질병에 이러한 염려로부터 우린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염려를 다 거둬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로서 3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지낸 바 되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염려로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화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또 재정적으로 요사이 참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해서 재정적인 문제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외에 어떠한 난치병이나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사실은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질병인데도 마치 그냥 암에 걸린 것 같이 죽은 것처럼 그걸 과대 포장해서 스스로 자기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국의 왕여평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해부학자가 죽은 사람들의 노인들의 그 시체를 해부했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50%의 노인들 가운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하게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검사하고 미리 걱정하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암에 걸릴 암에 진단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75세가 넘은 사람은 종합검사 할 필요 없다. 내시경 할 필요 없다. 괜히 이것저것 막 검사해서 그냥 액스레이 맞고 방사선 맞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면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무금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오를 얻으리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공포와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환란 속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뭐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이 환란 이 환란 때문에 우리가 100%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50%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우리는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할 때 우리가 염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고통에서 자육해되고 진정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께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염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오늘 어떤 사고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내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해방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자육해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바로 놀라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온 것은 바로 양둘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립시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모든 권세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염려 근심을 맡겨버릴 때 크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 크리스도 아래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관합니다.